여름은, 여름은 늘 잘 지냈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목이 아파서 근데 제가 그거에요 몸살 여기도 몸이 다 뭐는건가 솟어요 몸이 뭔가 솟아고 아예 못할 수 있어요 목을 공개안할 거에요 자, 나도 유튜브 해야하는데 좀 많이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목이 엄청 아파요 이게 따갑고 고통 속에 제가 아기 때 물이 엄청 빠졌어요. 그냥 뭔가 물이 좀 무서워요. 공포가 있어요. 저는 무서운 걸. 물 빠지면 목숨이 끝난 건데 거기 아저씨가 고소를 안 해서 그냥 계속 놔뒀어요. 그리고 오늘은 좀 영상 잘 못 찍혔어요. 영상도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목이 약간 제 목이 아니에요. 내 목소리가 아니고 약간 이거예요. 힘든 목소리. 몸이 다 힘들어요. 몸이 약해서. 저는 아기 때부터 약간 이런 거 나왔어요. 앞에 피나 땀때나 이런 거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제가. 그리고 지금 약 먹었고 약이 약간 거예요. 목이 아픈 약인데 엄청 먹으면 귀찮은 거예요. 근데 아직까지 목이 아파요 더. 뭔가 엄청 몸살이처럼 해서요. 아직까지 코가 나고 감기 나고. 영상은 못 하겠어요. 싹 다 다. 싹 다 다. 행복하면. 제가 행복하면. 다시 영상을 할게요. 좀 쉬고 싶어서. 너무 힘들어서. 그냥. 힘들면 안 되는데. 열심히 해야 되는데. 사람이 들어가. 제가 많이 찍고 올게요. 좀 기회 해주세요. 오래 걸려가지고. 잘 부탁해요. 구독은 취소하지 말고. 그냥 구독해주세요. 많이. 부탁해요. 부탁해요. 부탁합니다. 엑소리를 다 이렇게 경고하러 amer입ale 하셨던